뭔가 게임 자체는 지금 롤을 보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도타랑 롤이랑 뭔가 좀 합친 것 같은데 캐릭터가 그래요 지금 리븐 하나 있는 것 같고 뭔가 포우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애니 무식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애니비아 아 애니비아 하나 있는 것 같고 뭐 잔르 뭐 이즈리얼 응 쉔 등등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느낌이 그런 그런 느낌 정확하게 그런 느낌 들어요. 따이치 판다라는 영재를 갖고 있고 따이치가 아마 태극인 것 같아요. 주인공은 팬더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왠지 좀 뽑기 게임이거나 뭐 rpg 라기보다는 무슨 정확하게는 에이오에스라던가 뭐 이런 식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뭔가 롤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거든 그렇지 않다고 보기에는 너무 그림체를 비슷하게 그려놨어. 심지어 손오공도 롤에 있거든요. 제 기억이 맞으면 손오공도 롤에 있어요. 롤과 도타 다 다 이런 종류야 근데 용량은 겁나 많은 것 같고 일단 해 보겠습니다. 느낌에 비해서는 용량이 겁나 많은 느낌이에요. 일단 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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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이 안 되는 건지 설치 중이면은 뭔가 좀 설치 중 같게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네요. 지금 되게 오래 걸린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일단 업데이트 얘기하다 시간판 나겠는데 이거는? 이 영상은 롤와 롤과 롤와 메일은 공개를 해줄게요. 제 메일 아니니깐. 네. 이제 게임 접속을 해볼게요. 이가 주인공일거에요. 일단.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영어 게임이라 원래 영어로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인기를 끌 수 있는 게임 같지는 않아서 그냥 한글로 하겠습니다. 느낌상으로는 별로 끌 수 있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아 우리나라 게임이 아니네. 왜 최우리나라 게임이라네. 이렇게 움직여야죠. 틱타클로는. 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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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hfz. 뱅하자. 뱅하자. 내게 모드로 집에 가야 될거에요? 점겨주нее? 모든거는 이동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난 이런 게임이 차라리 좋아. 학도 투구를 획득하셨습니다. 성우가 있네요. 우리나라 게임은 아니다보니깐. 스토리보는 맛은 좀 있겠네요. 옆바람 봉우리. 뭔가 스테이지 필린네. 뭔가 소피티아 목소리 나지 않았어요? 스토리보는 V.I.P 게임만 왠지 손을 쓴거 봐서는 대형회사 게임이거든요 느낌상 어느 회사인지 뭐 안보고 있으니까요 원이 있고 투가 있다는건 원이 잘됐기 때문에 투가 있다 이러는건데 글쎄요 원이 잘 됐을만한 게임 같지는 않은데 스킬을 먼저 배워보죠 이 실력은 더욱 때문이 소재의 스킬을 체크하여 위험할 수 있는 게임을 슬림하니까 스킬을 더해봅시다 아이고 소재함을 애키던지 왕 knowledge 저게 생각하는 건 아 이것도 조각 시스템 이런건가 자 스킵하고 바로 전투 시작하도록 하죠 지금 이제 1,2,3스가 있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도둑 주제에 너무 좀 센거 아냐 물론 인게임을 pvp 까지 할 생각은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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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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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되게 비슷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형적인 자동 시스템이네요. You are not on my level. 그냥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lood blood 전형적인 자동으로 가니까... blood blood You are not on my level. that is... you are not on your level. It's not он. I don't k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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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편지가 거의 30분 정도였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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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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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면 괜찮은거 같긴 한데 좀 약간 애매한 감이 있는 것 같아서 게임이 없는 것 같지는 않으나 이 게임을 계속하기는 조금 거시기한 감이 있어서 그냥 끝내겠습니다.